안녕하세요. 스마트폰의 키네마스터 편집 기본 화면입니다. 키네마스터에서 동영상을 편집하다 보면 화면에서 간혹 이런 모습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입니다. 이러한 현상이 생기는 것은 여러분도 알고 있다시피 사진이나 동영상을 편집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 타임라인의 그 파일을 가져왔는데 그것을 갤리네나 내 파일에서 삭제하든지 이동하면 이러한 현상이 생깁니다. 그런데 최근에 키네마스터에서 이러한 현상을 아예 생기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메뉴가 개발되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내 파일과 갤리리에서 사진과 동영상을 삭제하거나 이동하더라도 이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밑에는 빗김이 쳐지죠. 이렇게 생기지 않도록 사진이나 동영상을 삭제하나 이동하더라도 생기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고안되었습니다. 그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키네마스터를 켜면 초기 화면이 이와 같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하단에 만들기가 있죠. 만들기가 있고 위에 새로 만들기가 보입니다. 여기에서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오른쪽 최상단에 보시면 톱니바퀴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톱니바퀴가 여기 있죠. 톱니바퀴가 이 끝에 있습니다. 이 톱니바퀴를 터치를 합니다. 이 톱니바퀴를 터치하면 여기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타임라인의 사진이나 동영상을 가져와도 가져왔을 때에 그 사진이나 동영상을 갤러리에서 삭제하거나 이동해도 여전히 그 동영상이 타임라인에서 화면에서 보이게 하는 방법 메뉴는 바로 이겁니다. 여기 있는 이 메뉴입니다. 여기 보세요. 원본 미디어 파일 사용이라고 되어 있죠. 원본 미디어 파일 사용. 밑에 보면 조그마한 글씨로 꺼짐. 원본 미디어 파일을 복제하여 사용합니다. 이렇게 써놨죠. 지금 현재 이쪽에 보면 여기 보면 이렇게 선택이 안되어 있어요. 이 검은 동그라미가 왼쪽에 있죠. 그러면 이것이 내 갤러리나 내 파일에서 사진과 동영상을 삭제하더라도 혹은 이동하더라도 여전히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삭제하고 이동하더라도 키네마스트에서 그것을 복제해서 여기 쓰는 조그만 글씨보세요. 복제하여 사용하니까 아까와 같은 그런 보이지 않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이제 이렇게 해서 지금 제가 터치를 했어요. 터치를 해서 여기 색깔이 달라졌죠. 그리고 까만 동그라미가 오른쪽으로 갔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여기 보세요. 이 부분을 원본 미디어 파일 사용해서 아래쪽에 보세요. 켜짐에서 갤러리 앱에서 원본 미디어 파일을 삭제하면 편집에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습니다 했죠. 그러니까 편집에 타임라인에 동영상의 사진을 가져와서 사용했는데 그것을 갤러리리나 내 파일에서 삭제하든지 이동하면 편집에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이 아까와 같은 그런 화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이 그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지 않게 하려면 이렇게 체크를 하지 말고 여기에 이렇게 현재처럼 이렇게 체크를 해서 색깔이 바뀌게 하지 말고 이렇게 현재 이렇게 표시가 되면은 원본 미디어 파일을 복제하여 사용합니다. 이렇게 해서요. 그러면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겠죠. 그런데 문제점은 복제해서 사용하니까 계속해서 복제해서 사용하면 여러분들이 그 파일을 동영상이나 사진을 삭제하더라도 저장 공간을 확보해 삭제하더라도 복제해서 키네마시터가 별도로 보관을 하기 때문에 저장 공간이 더 많이 차지하는 그런 단점이 있겠죠. 그래서 본인이 잘 판단해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제해서 사용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것을 설정한 이전의 것은 적용이 안됩니다. 이렇게 설정하고 나서 그 이후에 갤리리나 내 파일에서 삭제해도 그것은 그대로 복제해서 사용하니까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보이지 않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설정 이후에 현재 이 부분 설정 이후에 여러분이 편집을 할 때에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 점 차고 없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직접 한번 실험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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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